2018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평행교차 안무를 맡은 안혜순입니다 이번 평행교차는 추상적인 춤 속의 구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재의 시제의 과거나 또 저희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계, 미래의 시간이 함께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객의 감상 포인트라고 하면 현대모형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가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작업에서 추상적인 현대모형의 동작들을 연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의 원소, 하나하나의 일상들을 모아서 추상적인 춤으로 만들고 그 하나의 만들어진 춤 속에 숨어있는 여러 시간성 또 여러 구상적인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다양한 구상과 시간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현대모형을 감상하실 때 그것이 달라도 좋고 그것이 또 같은 것이라고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평행교차 공연은 2019년 2월 16, 17, 아르코 대극장에서 4시에 공연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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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